안녕하세요. OK부동산 김소장입니다. 오늘 보실 집의 위치는 서구 내당동 257-1번지 경훈하이츠 건물이구요. 두루역세권 경훈중학교 뒤에 있는 매물입니다. 오늘 매물은 풀옵션 온눔으로 방도 크고 금액도 좋네요. 금액은 보증금 200만원, 월세 35만원, 관리비 포함된 금액입니다. 먼저 내부 방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정말 큽니다. 방 크기가 4m 20cm에 3m 20cm 크기. 정말 방이 큰 편이죠. 창도 굉장히 큰 편이구요. TV도 있고, 붙박이장도 있고, 에어컨 물론이구요. 입구 보겠습니다. 입구 보면 주방 분리되어 있습니다. 이 공간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. 싱크대 크구요. 그 다음에 냉장고 있고, 안쪽으로 욕실이 있습니다. 욕실 필수, 외부 환기창이 있구요. 크진 않지만 깔끔합니다. 그리고 입구에는 한 칸짜리 키크 신발장이 있구요. 방은 다시 봐도 크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 붙박이장이 있습니다. 붙박이장도 보기 굉장히 깊어서 활용하기 좋을 것 같구요. 앞 안쪽으로 베란다, 세탁기, 보일러, 빨래건족들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방 이외에도 대구전역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. 방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방 구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